안녕하세요. 저희 배민커머스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저희는 일을 하고 있고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개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발표자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광이고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오전에 한번 발표를 했어서 저는 이제 챙기미를 맡고 있고요. 디자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시스템 모델링 그리고 브랜딩과 함께 결합한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팀에서 디자인 파트를 담당하고 우아한 공방 개발을 리딩해온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발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근데 그만큼 텐션이 사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딕션 넘치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아한 공방이 나오게 된 배경, 저희 우아한 공방 개발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아한 형제들은 저희 5년간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개발적으로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던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설계에 대한 고민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웹 기반의 디자인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디자인 시스템은 조직의 특성에 맞춰 개발과 디자인의 힘을 합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한 웹에서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저희가 앞으로 디자인 시스템 어떤 것들이 남았고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상현님께서 해주실 가장 긴 세션인데요. 우아한 공방의 실제 제작 과정을 깊게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설명해 드릴 주제는요. 저희 디자인 시스템 개발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저희 첫 번째 역사부터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디자인 시스템의 논의는 2019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그림에서는 2020년으로 인프로그레스가 나와 있는데 거의 2년간 논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0년도까지도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비즈니스의 규모가 별로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배민 앱을 많이 사용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배달의 민족 앱은 지금과 같은 그런 슈퍼 앱으로 변경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화면에 음식 단위로 가게가 리스팅이 되는 그런 형태였고 그리고 각 서비스도 가게 레벨로 매니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발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되게 집중도 있게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는 적은 인원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었고요. 그래서 푸드, 배민 오더, 셀러, 비맛등, 반화경 등 자그마한 서비스별로 인원이 붙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마다 개발을 하는 상황들이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15명의 전사의 웹프론트 개발자가 15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은 개수의 서비스를 빠르게 성장을 위해서 15명의 개발자가 저마다의 비즈니스에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는 생산성보다 하루하루 저희가 더 서비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비즈니스 피처를 더 쳐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디자인 시스템과 같은 그런 생산성들은 크게 고려하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그래서 2021년에는 저희 페이즈2에서는 서비스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폭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별로 인원 충원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 서비스는 저마다 인원이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설명할 때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주문, 셀러, 상해, 비마트 등 각각의 서비스별로 이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마다의 비즈니스를 빠르게 생산성 있게 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했고 실제로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마다 디자이너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형태가 저마다 달랐기 때문에 서비스 성장을 위해서 저마다 독자적인 디자인 체계들을 갖췄습니다. 점진적으로 프로덕트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성과 비즈니스를 함께 저희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한 그런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022년인데요. 저희 이제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아마 베시시라고 하시는 그런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 저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22년에는 전사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시스템들을 일원화하려는 그런 일원화하고 중앙화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이제 베시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베시시를 통해서 디자인 시스템 중앙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여러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베시시를 먼저 구축한 후에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림처럼 굉장히 좀 많은 붙임이나 이런 튕겨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때 저희의 전략은 시스템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든 시스템에서 비즈니스를 대응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왔었어요. 다만 저희가 굉장히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시스템에 높은 장벽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실제 비즈니스 쪽에서 비즈니스를 치는데 패러미터를 무조건 넘긴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시스템에 대한 제약들 그런 사항들이 좀 존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개발자가 당장 적용하기에는 하루하루가 비즈니스 적용하기가 급한데 이런 패러미터들을 언제 만들고 가공해서 주냐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속도를 저희의 시스템이 너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겪다 보니 저희가 베시시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줄창 얘기한 우한공방이 올해 나오게 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 개발을 했고 이제 이게 페이지 4라는 이름으로 우한공방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림처럼 우한공방은 여러 비즈니스 도메인을 포함하고 중앙에 클레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여러 커머스, 셀러, 주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 세션을 들으셨으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저희가 개발 세션이 조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한공방은 저희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여러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실제 시스템을 비즈니스에 맞춤으로써 저희가 점유율을 높이고 그리고 점유율을 높인 상태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큰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 시스템적으로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런 불규칙적인 것들을 대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에 어려운 난이도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런 저희의 여러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해결 방법을 위해서 우한공방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올해까지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우한공방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기준을 가졌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저희는 우한 형제들의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더 조직이 안정적으로 더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끔 도입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그림처럼 배미는 크게 푸드, 커머스 그리고 사이에 주문이 있는 것처럼 여러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들이 도메인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프로덕트를 형장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가 푸드, 커머스, 도메인 단위에만 묶여 있지 다 산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희 이러한 많은 조직들이 유연하게 조직 개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언제든지 중요도를 측정하고 중요했다는 조직 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직의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커다란 도메인 단위를 기반으로 팀이 유연하게 변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덕트의 방향성이나 코드가 굉장히 유연하게 바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존재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올해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배미네 앱이 굉장히 많이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개편이 1년에 3번 넘게 될 정도로 저희가 UI 개편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1년 동안 저희가 수많은 레이아웃들이 변경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의 우한 형제들의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본 건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한 형제들의 조직은 웹앱, 웹, 그리고 앱, 그리고 어드민 등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그런 존재하는 조직들이 유연하게 변경이 된다. 그리고 UI 개편 등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디자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드도 그런 UI나 이런 개편에 굉장히 따라서 가는 것도 벅찬데 디자인 시스템 같은 견고한 시스템이 계속 UI나 이런 거 바뀌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자주 변경되는 어떤 조직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한 서비스의 비즈니스를 쉽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어떤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변경되는 다양한 조직에서 언제든 사용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UI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의 어떤 계층 구조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어떻게 좀 키워드별로 나눠서 더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키워드를 뽑아냈는데요. 그래서 그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저희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쉬운 적용, 두 번째는 보수적 변경,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는 빠른 대응.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는 올해 목표로 잡고 컴포넌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쉬운 적용은요. 사용자와 제공자 단위의 언어 분리를 통해서 깊은 디자인 시스템 지식 없이 필요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기존 코드를 해치지 않으면서 단순한 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문서를 보지 않아도 코드 내에서 인터페이스만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저희 개발자가 인터페이스와 도큐먼트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밑에 디자인 시스템은 그거 말고도 더 수많은 것들이 밑에 빙하의 본체처럼 잠들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쉬운 적용을 위해서 이런 계층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는 사용자의 언어 그리고 제공자의 언어도 있는데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공자들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런 언어들도 좀 계층적으로 나눠서 사용자와 공급자들의 언어들을 좀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적 변경인데요. 이거는 앞서서 기성님의 발표에서도 나온 어느 정도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보수적 변경은 레이어를 두어서 코드를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노출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래서 제공자와 실제 사용자 간 인터페이스 오픈의 단계를 두어서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만을 열고 보수적으로 수정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즈니스가 굉장히 격변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 비즈니스에서 저희 내일 배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것 좀 오픈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임시적으로도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미리 구현해 두고 그리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스위치적으로만 닫는다든지 피처 플래그들을 통해서 닫는다든지 이런 구조들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저희는 이제 명확하게 실무자와 상위 조직장 레벨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빠르게 점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위 레벨에서 사전 적용 일정과 팀 매칭들을 빠르게 진행을 한 후에 실무 레벨에서 실제 협업팀과 우한 공방을 적용 시에 실무 레벨에 그런 빠르게 적용을 위한 업무 자동화들을 병렬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사전 목표들을 이제 상위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 실제 실무자 레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일원화를 진행함으로써 빠른 제공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은 빠른 대응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디자인 시스템이 많이 빨리 쓰일 수 있도록 자동화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고민했던 것이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디자인 시스템이 제공이 되는데 답변이 일주일 뒤에 와요. 그러면 아무도 안 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을 첫 번째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열고 버그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지만 버그 및 개선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초기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런 빠른 대응에 대해서 이탈류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팬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도 이런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멘탈 모델을 잡았습니다. 저희의 우한 공방 구조를 전 발표해서 살짝 보셨을 텐데요. 저희는 이러한 네 가지 키포인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그런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요. 발표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코어 랭기지라는 코어 로직 그런 언어들을 기반으로 클레이 블루 민트 라이브러리에서 언제든 UI를 개편할 수 있도록 그런 핵심 로직을 분리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상현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레이 블루와 민트로 각각의 사용처에서는 몰드라는 그런 워킹 그룹의 개념을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디자인 시스템을 비즈니스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 그런 구조들을 만들므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저희는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잦은 조직 개편과 UI 개편, 그리고 커다란 규모의 그런 조직 개편에서 저희는 어떤 업무의 단위로 그런 조직들을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굉장히 이상향 같아 보이는데 사실 이런 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스템을 이제 비즈니스에 맞추다 보니까요. 시스템을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지고 업무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몰드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위 조직장과 여러 디자인 시스템 개발자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은 정답은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일원화시키고 개충화시켜서 어떤 일반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클레이 몰드 등의 위계에서 유기적인 워킹 그룹을 언제든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희가 좀 리소스를 더 투자를 해서 초기에는 그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단점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디자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저희 우아한 형제들은 개발자 방향에서도 조직 구조나 이런 일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해하며 사용하는 개발자들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점유율을 늘려 점진적인 시스템 확장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 되게 눈부신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런 도전들을 할 건데요. 지금도 테스팅 커버리지는 굉장히 높지만 더 견고한 테스팅들, 시각적 회기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컴포넌트에 대한 트래킹, 그리고 웹의 크로스 플랫폼 호환,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가이드라인, 우한 공방 교육, 프로그래밍 운영 컴포넌트들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등 디자인 시스템만 해도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안전하고 더 시스템화된 디자인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디자인 시스템이 그런 안정적인 컴포넌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적으로 이 버튼 하나가 바뀌었을 때 그 버튼이 어떻게 바뀌냐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그런 지표들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실제 비즈니스 상에서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었는데요. 코드가 없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저 이제 우한 공방의 그런 제작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제작 과정이 아니라 그런 아키텍처나 어떤 고민들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한 공방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상현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마광희님께서 우한 공방이 탄생한 배경과 또 큰 틀에서의 구조, 미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우한 공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발단에 구현이 되어 있는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개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환경 위에서 컴포넌트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가지고 실제 사용처와 만났던 과정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환경입니다. 여기에서는 CICD와 자동화 도구, 그리고 그라운드를 관점에서 어떻게 갖춰왔는지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브랜치 전략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개발자가 협업을 하려면 브랜치 관리 비용을 최소화해야 했는데요. 이 관점에서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 시스템은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포의 주기가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저희는 트렁크 기반 개발을 도입했습니다. 트렁크 기반 개발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안정 브랜치를 단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관리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짧은 단위의 작업들이 빠르게 머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한 리베이스와 같은 브랜치 관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배포 가능한 브랜치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 구축과 같은 순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의 브랜치에서 네 가지 단계를 코드 리뷰부터 출시하는 과정까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CICD를 구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CICD 환경 위에서 스토리북과 문서와 사이트와 NPM 패키지를 배포하는 것을 자동화해 개발자들은 코드 구현과 리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췄습니다. 자동화 도구를 몇 가지 더 소개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디자인과 개발단의 업데이트가 빈번한 리소스로 디자인 토큰, 아이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작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그마 API를 연동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컴포넌트 주석이나 피그마 컨텐츠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문서와 사이트를 구성하거나 또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보일러 플레이트 또는 코드를 정렬하는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직접 구축해서 반복적인 수작업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 도구와 더불어서 그라운드 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컴포넌트의 명세 단계였습니다. 컴포넌트를 구현하기 전에 요구사항은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주요 테스트 시나리오와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어떤 것 쓸지를 사전에 논의하면서 일관대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추후 구현 단계에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는 어떤 시행착오들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PR 제목부터 커밋 메시지까지 컨벤션을 미리 마련해서 다른 개발자가 합류하더라도 기존 히스토리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갖춰진 개발 환경에서 실제로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큰 틀에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 이것들을 적용해 컴포넌트의 확장성, 유연성과 그리고 개발자 경험과 품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기존 디자인 시스템은 비슷한 듯 다른 컴포넌트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의 분류 기준이 기능과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좀 유사한 컴포넌트가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도메인 로직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UI 배치를 할 때 프로 기반의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단일 컴포넌트에 큰 역할이 집중이 돼서 다양한 프로덕트의 요구 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했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과 형태에서 기능을 별도의 계층으로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 기반의 UI 배치가 아니라 서브 컴포넌트 기반의 컴파운드 패턴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드리스 컴포넌트와 방금 말씀드렸던 컴파운드 패턴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후 발표 내용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에는 데스크탑과 모바일, B2B, B2C 등의 이것들을 넘나드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지원하려면 확장 가능한 계층이 필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과 같이 자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코어라는 계층으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 계층을 확장해서 블루와 민트라는 테마와 UI를 가진 계층으로 분리했습니다. 블루와 민트는 이전 세션과 방금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UI를 제공하는 계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계층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군의 변화와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층을 갖췄습니다. 먼저 가장 아랫단을 구성하는 코어 컴포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 컴포넌트는 헤드리스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스타일 없이 기능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코어 컴포넌트 중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팝업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팝업 컴포넌트는 아무런 스타일을 가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열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닫히는 상호작용과 그리고 그 내부 상태 그리고 접근성 기능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코어 컴포넌트를 확장해서 스타일을 입힌 얼러 컴포넌트입니다. 얼러 컴포넌트는 각각의 서브 컴포넌트 예를 들면 트리거나 데스크립션이나 타이틀 같은 컴포넌트에서 팝업을 내장하고 있고 여기에 각각의 스타일을 입혀서 블루와 민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코어 컴포넌트를 확장한 사례를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캐러셀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캐러셀도 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UI 중에 하나입니다. 슬라이드를 이동시키거나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능을 코어 계층에 분리시키고 여기에 스타일을 입혀서 블루와 민트에서는 배너 또는 이미지 뷰어라는 컴포넌트로 확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폼 컴포넌트 역시도 기능을 분리할 수 있는 UI 중에 하나입니다. 폼 유효성 검증이나 레이블 연결 같은 접근성 기능들을 분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블루와 민트의 각각 UI 요구사항에 맞춰서 스타일을 입혀서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코어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확장된 컴포넌트는 전체의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향후에 블루나 민트와 같은 UI 패키지 외의 다른 패키지가 추가되더라도 확장 가능한 40%의 기반을 미리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엔 유연한 UI 배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선 방향에서 저희가 프로옵스 기반 대신에 서브 컴포넌트 기반의 컴파운드 패턴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컴파운드 패턴 하에서 사용처가 원하는 UI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했던 방식은 슬롯인데요. 슬롯은 웹 컴포넌트의 네임드 슬롯이라는 명세를 응용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쪽에서 슬롯을 만들어두고 그것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원하는 슬롯에 원하는 UI를 끼우는 방식입니다. 플러그와 콘센트의 관계를 연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UI 배치 방식을 예제 코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이얼로그 컴포넌트인데요. 이 컴포넌트의 상단 영역과 하단 영역에 사용처에서 원하는 UI를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컴포넌트 내부에서는 슬롯티드라는 하이오더 컴포넌트를 헤더와 푸터라는 슬롯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된 슬롯을 플러그로 동작하는 서브 컴포넌트로 만들어 내보내게 되고요. 사용처에서는 이렇게 내보내진 서브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그 안에 원하는 UI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된 슬롯 내의 컨텐츠들은 마크업 순서가 바뀌더라도 항상 지정된 위치에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처 UI에도 간격이나 또 버튼 간의 간격 같은 레이아웃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플렉스라는 컴포넌트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UI가 배치될 곳을 지정하고 사용처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조합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다양한 프로덕트의 UI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장성과 유연성에 대해서 소개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발자 경험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어와 비제어 방식입니다. 리액트로 개발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 비제어 방식은 컴포넌트의 상태를 내부에 위임함으로써 코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처에서는 요구사항과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어와 비제어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라딕스 UI를 참고해서 공통 훅을 활용해 공통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기능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플렉스 컴포넌트의 갭 속성입니다. 갭 속성은 브라우저 하위 지원 버전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대부분의 프로덕트에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하위 호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플렉스 컴포넌트에서는 갭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마진으로 대체해 폴리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생산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성과 함께 컴포넌트의 품질 역시도 디자인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전사의 품질을 갖춘 컴포넌트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웹 표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스태퍼라는 컴포넌트로 버튼을 눌러서 숫자를 증감시킬 수 있는 UI인데요. 이 UI는 넘버 타입의 인풋 태그로 직접 구성할 수 없음에도 인풋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HTML 명세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뿐만이 아니라 폰과 관련된 컴포넌트에서는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실 리액트 후 폰과 같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와 좀 더 쉽게 호환할 수 있도록 레프를 열어두거나 HTML 표준 속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웹 표준과 함께 접근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제로 보셨던 얼럿이나 다이알로그 같은 컴포넌트들은 사용자의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컨텐츠의 중요도에 따라서 모델이나 비모델 성격을 가지는 컴포넌트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러한 성격들을 가진 컴포넌트를 분류하기 위해 디자인과 개발 습관에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그것을 통트는 용어로 오버레이라는 네이밍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컴포넌트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포커스 관리나 키보드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이 오버레이 예시 중에 하나로 툴팁을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툴팁은 본문에서 포커스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본문 안에 상호작용 가능한 요소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디자이너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실제로 컴포넌트에 반영을 했고 전반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준수를 단순히 부가 기능이 아닌 중요한 기능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테스트 커버리지 역시 중요한 지표로 삼았는데요. 비동기 처리나 외부 의존성이 거의 없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는 단위 테스트를 적용하기 매우 적합합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 덕분에 어떤 기능의 리그레이션 이슈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가지고 실제 사용처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오픈베타 기간을 운영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서포트 채널이었습니다. 서포트 채널을 운영하며 겪었던 정답이 없는 문제와 경험들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서포트 채널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피그마에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꼼꼼히 구현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사용처 환경에서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슈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3개월간의 오픈베타 기간 동안 디자인과 개발을 포함해서 약 500건에 가까운 문의가 접수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개발단에서 주로 대응해야 했던 이슈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iOS나 사파리, 윈도우와 같은 호환성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 환경에서 하이드레이션 시점에 발생하는 레이아웃 시프트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용처에서 웹팩 같은 빌드 시스템을 활용하실 텐데 여기서 겪게 되는 설정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포트 채널을 통해서 사용처 이슈에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디자인 시스템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50명이 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도 매우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베타 과정에서 결정해야 했던 정답이 없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앞서 권기성님 세션에서도 나왔었던 스타일 제정이와 레프를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오른쪽의 댓글 화면을 보시면 저희 내부 개발자들 간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결정했던 방식은 최대한 닫아두고 사용처의 사례를 수집해가며 열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모두 열어두게 되면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가 사용처의 어떤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했는지를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고 그것은 곧 컴포넌트를 개선할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저희는 오픈베타 이후에 추가로 허용해야 했던 사례가 불과 4건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의 판단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었던 경험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의 무게였습니다. 사용처에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의 변경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한 번 제공되면 그 인터페이스는 메이저 버전이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하위 호환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변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컴포넌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서 몇 번 말씀드렸던 플렉스 컴포넌트는 처음에는 플로우라는 컴포넌트였습니다. 플로우라는 컴포넌트는 단방향으로 간격을 지정해주는 컴포넌트였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플렉스 박스의 풀옵과 조합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처에서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아예 플렉스로 확장을 하자고 다소 가볍게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플렉스 속성은 지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나왔던 요구사항은 갭 속성을 여러 줄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진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하위 호환을 위해서 서버사이드 렌더링이나 중첩으로 플렉스를 쓰게 되는 케이스들을 고려해야 해서 상당히 큰 개발 비용을 개발 리소스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용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컴포넌트가 되었지만 이렇게 큰 비용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만으로도 큰 비용을 치렀다는 점에서 인터페이스의 변경의 중요성을 체감했던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디자인 시스템의 프로덕트 적용의 난이도입니다. 신규 프로덕트와 기존 프로덕트는 적용할 때의 온도차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 예시로 신규 프로덕트 중에 하나인 배민스토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디자이너 간의 디자인 협의를 거쳐서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할지 미리 정하고 그리고 초기 프로젝트이다 보니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개발자의 생산성을 코드 구현량을 75%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존 프로젝트는 다양한 레거시가 있고 여기에 새 디자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디자인 협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디자인 시스템을 유지해야만 했던 사례까지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겪으면서 기존 프로덕트 적용 시에는 디자인 시스템 개발자도 사전에 프로덕트 코드를 탐색하면서 추후에 겪을 수도 있는 호환성 이슈들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난 10월에 1.0 버전을 정식 오픈했는데요. 이때는 그동안 쌓아왔던 브레이킹 체인지들을 해소하고 문서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이 문서화 사이트는 앞서 자동화 도구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컴포넌트의 주석과 피그마 컨텐츠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또 개발자분들이 컴포넌트를 미리 써볼 수 있도록 라이브 에디팅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처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절감하고 디버깅에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배포된 문서화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해 볼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컴포넌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CICD와 자동화 도구, 그라운드 룰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 환경에서 쓰기 좋은 컴포넌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장성과 유연성, 그리고 개발자 경험과 품질 관점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3개월간의 오픈 베타를 거쳐 정식 오픈에 이르기까지 얻었던 경험과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우아한 공방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시스템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